전공자나 비전공자나 화학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기율표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요. 화학적 성질이 뭐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인제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화학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기율표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로에도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7, 4 아니면 여기에도 그 다음에 가로에도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에 가던 것을 우리는 족 그 다음에 가로를 주기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패밀리라고도 해요. 그 뜻은 세로 주위에 있는 같이 모여있는 이 원소들은 각각 화학적 성질이 뭐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족 원소는 1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a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1족 원소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다? 알칼리 금속이다라는 거죠. 즉 이 금속은 화물과 결합했을 때 무슨 알칼리성을 띄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에 이것들은 잘 우리가 위험물에서 잘 보지 않는 원소들이지만 이 3개는 매우 여러분이 많이 보여야 할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Li는 리튬, Na는 나트륨, K는 칼륨 그래서 이것이 몇 쪽 원소다? 1족 원소다 라는 거죠. 2족 혹은 2a족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특히 얘네들은 토가 뭐를? 지각을 나타내요. 얼쑤, 지표면에 많이 발견된다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물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칼슘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걸로 표시를 한 거야.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몇 쪽? 2a족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족은 알루미늄 쪽이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이니까 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냐면 중금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알루미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4a족도 탄소족, 우리가 탄소는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하라는 뜻에서 빨간색을 표시한 거고 질소족은 질소와 인,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산소족, O와 S도 많이 나오니까 7a족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겐 원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이거는 순서도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이고 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요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은 반응성이 좋은데 뭐와 반응을 잘하냐면 수소와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수소가 영어명으로 하이드로젠이에요. 그래서 할로, 하이드로, 그래서 수소와 반응한다 해서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8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a족, 8족, 혹은 0족 기체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상호해서 무슨 상태니까? 기체 상태라서 여기에 그래서 이 족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는 1a족은 알칼리 금속이다 2a라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7a는 할로젠 8a는 비활성 기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a족에 해당하는 요것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